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중구삭금입니다 무리중자, 입구자, 이 삭자는 녹일삭자예요 녹일삭자 금은 쇠금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론은, 여론은, 여론은 못할 것이 없다 여론의 힘은 매우 매우 강하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는 경우에는 내가 늘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늘 얘기하면, 늘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노동자들에게 US 철강을 창업한 미국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빌게이츠하고 비카 비카하는 부자예요 지금 환율로 따져보면 그분이 노동자들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왜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불만이었어요 이게 불만이었어 왜냐하면 카네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란 걸 카네기가 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너희들도 부자가 되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여섯 가지 방법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눈을 쭉 뜨고 여섯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아는 얘기를 하거든 카네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네가 돈을 얼마나 벌 건지를 정하라 그랬어요 정하라 그러니까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나는 오천댁이 되겠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뭘 해가지고 그걸 볼래? 그걸 정하라고 그랬어요 뭘 해가지고 볼래? 구멍가게를 할 거냐? 수포를 할 거냐? 미장원을 할 거냐? 뭘 해가지고 그걸 볼 건지를 정하라 세 번째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래요 언제까지 그걸 볼래?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래? 그걸 세 번째를 정해라 네 번째는 그러면 그걸 벌기 위해서 너는 행동을 어떻게 할래? 그걸 적어라 다섯 번째는 그걸 종이에 적어라 이게 여섯 번째는 벽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고 저녁에 잘 때 와라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는데 20%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우습게 생각하고는 않는데 그 20%가 부자가 됐더라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됐더라 그러니까 간단한데 간단한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고 글씨 우스우니까 그게 중구사금이에요 중구 많은 입 많은 말은 쇠라도 녹인다 쇠라도 녹인다 자 중구사금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국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책 말고 춘추좌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자구명이라는 사람이 춘추시대에 여덟 나라 여덟 나라에 역사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국어라고 각 나라의 언 말씀 어진데 이것은 역사를 적되 그 당시에 임금의 말이나 사대부들의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국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마찬의 사기 장의 열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입 많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면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다 국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백성들이 그것은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은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제대로 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이건 내통사업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은 좋다 그 회사는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는 나쁘다 그 회사 제품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예요 성공할 수가 없다 자 그 말에 또 다시 이어서 나옵니다 중구사금 중지성성 이렇게 또는 중심성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뜻을 한 대 모으면 성을 이룬다 그 말은 여기 계시는 각각의 개인 분들의 힘은 작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 군데 모이면 견고한 성이 된다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국어에 나오는 미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미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국유사라는 책들 아시죠 이련선사가 쓴 삼국유사의 수로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부인 이야기에 중국사금이 나와요 수로부인 이야기에 그런데 이 수로부인은 우리 미당 서정수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 중국의 미인이나 중국의 미인들 많습니다 중국의 미인들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국지세계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름다움 실제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반드시 미인이 있어요 거기에 한나라가 망할 때 말히라고 하는 아주 절세가인이 있었고 은나라가 망할 때 달기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나라로 오면 포사라든가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거의 말아먹어버려요 그 아름다운 여자가 말아먹은 게 아니고 거기에 빠진 왕이 말아먹어버려요 그냥 한나라로 오면 더 많아요 이제 중추시대에는 서시라고 하는 원나라에 서시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고 정단이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고 그 뒤에 오면 한나라의 이부인이라든가 조비연이라든가 당나라로 오면 양기비 이런 미인들이 있어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국지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국지색 그리고 한나라 한서에는 그것을 절대가인이라고 해놨어요 절대가인 그런데 수로부인은 이 수로부인은 그런 미인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격이 다르다 서정주 시인은 중국의 미인은 겨우 나라 정도 말아먹을 정도인데 수로부인은 경천지색 경예지색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무너지게 하고 바다를 뒤집어 풀 미인이다 아름다우려면 그 정도는 아름다워야 무슨 아름답다든가 하늘이 기울어지고 바다가 기울어질 정도의 미인이다 이 수로부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살리고 있냐 하면 이게 수로부인이 삼척으로 지나갔는데 이게 수로부인 허나 공원 삼척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삼국유사에 나와요 수로부인의 남편이 순정공이라는 사람인데 통일실라떼입니다 통일실라떼요 순정공이 강릉태서로 부임하는데 수로부인이 따라갔어요 남편이니까 따라가야지 가다가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위가 천기류나 되는 바위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가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쳐 있는데 그 천기류나 되는 낭떠러지 바위 연덱에 철쭉꽃이 피어있어 수로부인이 그걸 보고 누가 저 철쭉꽃 좀 따다줄래? 그랬단 말이에요 자고로 미인은 푼숫기가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주병도 심하고 푼숫기가 있기 때문에 그 천기류나 되는 낭떠러지 바위 가운데 핀 철쭉꽃을 끌어다 놔야 돼요 그런데 그 쑥맥 같은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있고 따라간 종자들은 안 됩니다 저건 천기류나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암소를 끌고 가던 늙은 노인이 그 말을 엿듣고 끌고 가던 암소를 어디다 내팽개쳐버리고 그 바위를 다람쥐처럼 기어올라가서 꽃을 꺾어와서 어떻게 꺾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있어 304에 꺾어와서 수로부인에게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헌화가루를 지어서 바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한 이틀 길을 가는데 다시 임혜정이라는 정자 옆에서 또 점심을 먹는데 수로부인의 그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버린 동해 용왕이란 놈이 저것을 내가 업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밖으로 기어나와서 수로부인을 들쳐 얻고 동해 용궁으로 틀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쑥맥같은 남편 순정공은 발만 구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뿐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또 노인이 짱 하고 나타납니다 짱 하고 나타나서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 중구사금 그럽니다 많은 사람의 입은 쇠를 녹인다고 했으니 이 고울에 모든 남정내를 불러다가 전부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게 해서 해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해 안을 몽둥이로 두드리면 이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용왕인들 버텨나겠느냐 그런데 녹시나간 순정공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해가를 불러서 부르면서 해안을 쳤더니 깜짝 놀란 용왕이 수로부인을 등에 얻고 다시 순정공 앞에 갖다 바쳤다 그 얘기가 삼국녀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점심을 먹고 강릉으로 가는데 하늘이 기울어질 정도의 미모를 가진 이 수로부인을 가는 데마다 이 숙헛 신물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거박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때마다 동네 청년들을 불러서 몽둥이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냥 모셔다 주더라 하는 게 삼국녀사에 나와 있어요 그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청길 낭떠리지에서 철죽꽃을 꺾어다가 바쳤다는 그 노래 그리고 땅을 치면서 몽둥이로 땅을 치면서 불렀다는 노래가 삼국녀사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무 부인을 약탈해간지 그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약하고 내다 바치지 않는다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먹으리라 용악이고 나발이고 구워먹으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정네들이 땅을 몽둥이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용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수로부인을 그 숙맥 같은 순정공 앞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노래를 어서 들어보셨죠? 바로 삼국주사 가락국기에 나옵니다 금관가열을 장관했던 김수로왕 김수로왕이 왕으로 부임할 때 구지봉에서 금관가열 그쪽 가면 금관가열 구지봉 있죠?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희 왕이 나타나리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 또 삼국주사에 나옵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라 여기서 거북은 어떤 신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북은 20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해의 용왕이고 뭐고 다 거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 그걸 당해내지 못한다 인간의 힘이에요 자, 헌화가 이거 보세요 어르신들은 한자를 아시는데요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한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해석한 분이 누구냐 하면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삼국주사에 이게 들어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향가인데 이두예요 이두 그 당시 신라시대에는 우리 세종대왕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으니까 한자의 훈과 음을 가지고 우리 말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은 아 신라 우리 선조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을 썼구나 하는 게 큰 말 자, 보세요 이걸 붉은 바위가에 자포암호 변희 그러니까 이 변은 가변자니까 희는 희자인데 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가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붕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잡은 손 그 말이 해지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붉은 바위가에 잡은 손에 암소를 넣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암소 끌고 가다가 그 예쁜 수로 부인이 누가 나 철주꽃 좀 꺾아다 줄래? 그러니까 엿드는 거예요 엿듣고 암소고 나발이고 내 팽개치고 꽃을 꺾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날 아니 부끄리시면 꽃을 꺾어 드리오르다 그러니까 날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내가 꽃을 박치는 걸 부끄러워 아니 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꽃을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허나가요 이게 향가 중에 열례수가 실려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향가입니다 그리고 처용가라는 향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용가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삼국유사에 들어있는데 그걸 한자대로 해석하면 말이 되질 않아 그런데 양주동 박사가 해석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수로 부인 수로 부인 그러니까 이런 삼국유사에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이 수로 부인 얘기 그 다음에 허나가처럼 아름다운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도 이런 미인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요 살아서 시인, 묵객들과 예술가들의 좋은 작품 소재가 돼서 지금도 계속 시가 창작되고 있습니다 수로 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삼국유사에도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용왕도 끔찍 못하고 쇠라도 녹이고 모든 식물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자기 혼자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말하는 것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음상용 리더가 했던 이야기고 바로 앤드류 카네기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단 4개였어요 4개 당신이 벌고 싶은 돈이 얼마냐 그걸 정해라 그걸 구체적으로 정해라 나는 5천댁 나는 월천댁 나는 3천댁 정해라 그러면 뭘 해서 그걸 볼래 그걸 정해라 막연하게 나는 돈 볼래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뭘 해서 볼래 세 번째는 언제까지 그걸 볼래 언제까지 언제까지 네 소득이 월천댁이 되도록 할래 그거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면 그걸 벌기 위해서 너는 행동을 어떻게 할래 그걸 정해라 그래놓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이고 외워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공학 책 중에서 한 100년 된 책이 있습니다 올레스 워틀러스의 가르침 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100년 전에 미국에서 발행되어 있던 세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시중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그게 세 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성공학의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몇 페이지 되질 않아 몇 페이지 되질 안 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나폴레옹 힐이라든가 지그지글라든가 많은 스티븐 코비라든가 성공학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시크리트라는 책이 베스텔레가 됐습니다 시크리트도 월러스 워틀스의 가르침 그 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월러스 워틀스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요 사진은 나와 있는데 맨날 실패만 하다가 성공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실패했으며 성공했는가를 그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놓고 이 책의 내용을 다 외워라 그랬어요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우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다 미친놈 별소리를 다하는 모르는 놈 어디 있어 모르는 놈이 없는데 실천한 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구사금 나는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고 말겠다 나는 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을 자기에게 계속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구사금 많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쇠라도 녹일 정도의 파워가 있다 중지성성 많은 사람이 작은 힘이지만 그걸 합하면 견고한 성이 돼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게 생각과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인데 여기 봅시다 밥그릇에 맞아 죽은 선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님들이 탁발을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배랑 메고 이렇게 하면 탁발을 많이 다니셨죠 그러면 시주를 하면은 스님들이 또 뭘 많이 하냐면 사주관상이라든가 묘자라든가 집터 송금을 잘 보셔요 그래서 어느 선비 집에 가서 탁발을 했더니 선비가 쌀을 내주니까 선비님 제가 송금이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시오 송금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선비님 오늘 중으로 죽을 상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피하시려면 밥그릇을 조심하십시오 탁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밥그릇? 그럼 어느 놈이 내 밥그릇에 돈을 든다는 말인가? 밥그릇을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오늘 내가 죽어? 하고 아, 이 밥그릇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에 밥그릇을 들고 들어가서 마누라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밥그릇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밥그릇이 지금 어디 하나? 이 밥그릇이 지금 어디 하나? 밥그릇만 정신을 쏟고 있다 보니까 이 마누라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밥그릇을 보고 있는데 밥그릇은 아무 이상이 없어 거기서 뭔가 번쩍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중에게 속았구만 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밥그릇을 옆에 놔두고 잠이 들었는데 마누라가 암만 불러도 이 남정 내가 대답도 안 해서 화가 난 마누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해필 문 옆에 있던 밥그릇이 선비의 대가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 며칠 뒤에 그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어떻게 됐냐고 모르니까 그 선비가 밥그릇에 맞아 죽었다 이러니까 아, 나는 너무 영엄해서 달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영엄한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밥그릇 조심하라고 말 안 해서 뭐 때문에 밥그릇을 하루 종일 보고 있냐말이에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을 함부로, 함부로 근거도 없는 말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황당에서 죽어버린 할머니 옛날 할머니들 보면 정화수 띄워놓고 차려놓고 많이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들 많이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성황당에 가서 매일 그렇게 빌었어요 우리 자식들 번창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데 맨 끝에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언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자식들 짐이 되기 싫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그 기도를 했어 그런데 오늘날 나무꾼이 보고 이 할머니들 좀 놀려줘야 되겠다 그럼 기도가 딱 끝나니까 나무꾼이 뒤에서 성황당 뒤에 있다가 그게 네 소원이라면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 소원이라면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 마 그러니까 진짜 산신령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말이 씨가 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누가 듣든 안 듣든 누가 들어있어 나무꾼이 들어있어 나무꾼이 그래서 이게 말의 힘이고 생각의 힘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4기 장의혈전에 나와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헐뜯으면 그 사람 뼈까지 녹는다 그런 말이에요 헐뜯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자기 뼈가 녹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저구 침주 깃털이라도 많이 쌓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렇잖아요 깃털이라도 많이 쌓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 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언젠가는 엄청난 성과를 가져온다는 뜻이 있어요 반대로는 아무리 부정적인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않은 부정적인 행위를 계속하다보면 나중에 그것이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군경철축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수레에 계속 실으면 수레에 굴대가 부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어느 날 깃털 몇 개 실은다고 배가 가라앉고 수레가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다음 중구사금 딱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쇠라도 녹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지금 임금을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야 임금님에게 누군가가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하면 그것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지금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게 뒤에 적혜소골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쌓는 이 포인트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됩니다 자 당신의 말은 항상 옳다 이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헨리포드 아시죠? 여기 자동차왕 헨리포드가 어느 날 간부회의를 소집해가지고 A라는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러이란 자동차를 이러이란 가격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A 간부가 사장님 현대 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옳래? B라는 간부에게 자네 이러이란 자동차를 이런 가격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B라는 간부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네 말이 옳래? 그랬단 말이에요 C라는 간부가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없다는 대답도 옳다고 하시고 만들 수 있다는 대답도 옳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헨리포드가 대답한 말이 그 기록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놈은 뭐 만들고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놈은 만드니까 둘 다 만든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학문적으로 자기충족적 애언입니다 이게 로버트 머튼 교수인데 하버드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사회구조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대한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기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사람은 무슨 점술학자도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아들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양말 사회학이니까 사회학에 노벨상이 없으니까 못 받고 그 아들도 로버트 C. 머튼인데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노벨상을 받은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충족적 애언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 나를 충족시킨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5년 이내에 로엘이 되겠다 그것이 그 말 자체가 충족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충족된다 그래가지고 로버트 머튼 박사가 이 이론을 발표하니까 학자들이 벌떼처럼 날아들어가서 맞냐 틀냐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그런데 많은 케이스에 옳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걸 피금하려는 효과라고 그럽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라 믿는 대로 이루어지라 로버트 머튼 교수는 무슨 예를 드러났냐면 록사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혹시 내 결혼생활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실패한다 그 의심만 가져도 반드시 실패한다 이게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거입니다 바로 자기충족적 애언 이게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피금하려는 효과로 전부 증명이 된 거거든요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실험했는데 100%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은 나는 5년 뒤에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하는 빌리프입니다 마이 빌리프 아워 빌리프 마이 빌리프가 내 신념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로얄 마스터 되려면 가만히 집구석이 자빠져 있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신념을 불러일으켜요 어 저 형만 괜찮은 분인데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아래 같이 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부적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면 마이 액션 내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놈이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져요 지금? 이 놈들이 여기 있다가 도망갈 거다 그러면 이 놈이 넘어지겠어요 이게? 안 넘어져요 신뢰예요 신뢰 이렇게 내가 넘어져도 저기서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내 기대란 말이에요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 충족적 애원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리더가 생각한 대로 파트너는 행동한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사원이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장이 보니까 이러면 어쩐지 좀 의묘하게 생겼어 그러면 사장이 생각하기에 의묘하게 생겼다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안 맡기고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디 허튼 일이나 시켜 그런데 이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고 사람이 신뢰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하고 사장이 대화도 하고 중요한 일도 시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두 사람의 능력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나버려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능력이 똑같았는데 사장이 이렇게 계속 존다고 얘기하고 졸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불성실하고도 생각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안 시키니까 능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장이 신뢰를 주니까 더욱 사장에게 충성을 해 그렇죠? 퇴근도 안 하고 일하고 무슨 아이디어 내고 한참 있다가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안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충족적 애은이에요 리더가 생각하는 대로 밑에 사람은 행동한다 그건 자기가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전부 다 셀프 리더 아니에요 셀프 리더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몸이 그렇게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아까 전에 포드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입니다 If you think you can do a thing or think you can't you write 이런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은 옳다 3인 성어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3인 성어를 실험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SBT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미친놈 여기 호랑이가 뭐가 나타나? 두 사람이 똑같이 와서 SBT에 호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 호랑이? 세 사람이 얘기하면 엄마야 사람 살려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요 유튜브에 나와있는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원지에서 사람들이 가족하고 유원지에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우통을 벗어져 끼고 빤스만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웬 미친놈인가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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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을 이렇게 봐요 한참 그렇게 추고 있는데 또 한 놈이 또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해 세 놈이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춤추기 거기서 전부 다 놔가지고 이게 3인 성어예요 한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사업이 성공하시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움직이면 그 파워가 나와요 이 스탠디빌게름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왜 동조하는가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장에 가면 동동구리무장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혼자 등에다 이게 큰 북 메고 발 이렇게 하면 꽝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처음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뺑 둘러앉아요 그 효과예요 동조효과라고 그러는데 컨퍼미티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밀그넴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뉴욕 시내를 지나가다가 실험자들에게 뉴욕 시내를 지나가다가 청년에게 갑자기 서가지고 건물을 쳐다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42% 사람이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더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60% 사람이 건물을 쳐다보더라 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86% 사람이 쳐다보더라 그래서 밀그넴 86% 전부 다 합니다 나머지 14%는요 폭탄이 쳐도 안 쳐다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86%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것이 근거가 있는 행동이건 없는 행동이건 똑같은 행동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곳에 따른다 이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 사무법칙은 상황을 바꾸는 구체적인 힘으로 착용한다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믿는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해야 안 돼요 참말을 해야 돼요 참말 진실을 얘기하면 믿는다 믿는다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객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아주 금언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품을 파는 것이다 이게 마케팅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테크닉 얘기하다가 결론을 딱 그렇게 써놔요 결국 마케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품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같은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허풍을 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백정이라는 말이죠 백정 개백정 할 때 백정 원래 소 개 때려잡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데 백정이라는 말이 흰백자 사나이 정자니까 아주 깨끗한 사나이 그 말이거든요 세종대왕 땐가 그 사람들을 높여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행패는 없으니까 백정 근무 증거부터 개백정 생각하지 참 깨끗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다단계의 이름을 아주 아주 섹시하게 바꿔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태를 안 바꾸면요 그 이름 자체가 또다시 아주 사기꾼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합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명심보검에 그 말 있죠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왕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을 계속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선을 쌓으면 그 선의 덕이 아들때까지 간다 그런 말이에요 적불선지가 필요여왕이라는 것은 내가 불선 악을 쌓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화가 아들때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게 많은 증명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아버지는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그 아들때 폐가 망신해버려요 멸문지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가 선을 쌓으면 많은 선을 쌓으면 그 아들이 개차방 같은데도 잘 살아 그게 여경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경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남아서 아들떼까지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분들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도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주어서 아들떼까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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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